걷기 운동은요. 사실 다리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걷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든 운동이 아니잖아요. 근육에 자극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는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보폭을 크게 해서 걸으면 다리의 근육을 조금 더 자극시키는 운동 효과가 있고요. 걷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기가 조금 더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밟는 것뿐만 아니라 밟고 또 당기고 두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범수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신발하고 발 건강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쿠션이 좋으면 그 충격을 신발이 많이 완충을 해주기 때문에 몸에는 부담이 덜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쿠션이 두툼한 신발을 신는 게 충격을 완화시켜서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션이 좋을수록 우리가 이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균형을 잡기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발목이 아프시다 그랬는데 균형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발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발이 좀 더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기능은 발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죠. 그런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신발의 기능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쿠션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충격 흡수 능력도 좋아지고 발목도 잘 잡아줘서 발목이 좀 흔들거리거나 불안정성이 있어서 발목을 쉽게 접질리시는 분들도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을 신으면 내가 힘을 많이 안 줘도 좀 덜 삐게 됩니다. 그리고 신발 중에 이렇게 밑이 둥근, 이렇게 구를 수 있는 신발들이 있는데요. 그런 신발을 신고 걸으면 발이 하는 구르기 동작을 신발이 어느 정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발의 부하가 그만큼 덜 가게 돼요. 그래서 발목 관절념, 발등 관절념, 지간신경종 등으로 인해서 발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구르기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시면 훨씬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점점 더 발전을 하다가 이제 러닝화 쪽으로 가면 탄소 깔창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데요. 탄소 깔창이라 그래서 이렇게 탄성이 있는 거죠. 가볍으면서도 얇으면서 탄성이 있어서 에너지를 더 이렇게 흡수했다가 달려나갈 때 이렇게 에너지를 되돌려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런 여러 가지 신발의 기능들이 생기고 점점 발전할수록 우리의 발은 점점 편해집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바꾸면 점점 약해지는 거죠. 발의 고유의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신발의 그런 기능들을 오히려 하나씩 빼자. 그래서 쿠션도 더 얇게 하고 굽도 다 없애고 발목 잡아주는 것도 없고 구르기 기능도 없고 거의 껍데기 같은 신발을 만들어서 신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심지어는 외국에는 그냥 발바닥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딱 붙여서 신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니멀 슈라고 영어로는 하는데요. 미니멀리스트 슈, 최소화했다는 거죠. 신발의 역할을. 그 이유는 발의 기능을 그만큼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인 거예요. 발의 기능, 발의 고유의 기능들을 조금 더 자극하고 훈련시키고 사용하기 위해서 신발의 역할을 좀 줄이자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맨발 걷기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맨발로 걸었을 때 우리가 발의 고유의 기능을 더 자극하고 활용해서 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신발의 기능을 많이 축소해서 간단한 신발을 신고 아쿠아 슈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한 얇은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때는 발을 그만큼 더 운동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의 기능이 떨어질수록 발에는 무리가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발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 그러면 나도 발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또 맨발 걷기를 하거나 그런 아쿠아 슈즈 같은 걸 신고 한 시간씩 걸으면 발에 무리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발이 불편하신 분들은 발을 보호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발이 아픈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걷기 위해서는 좀 쿠션도 어느 정도 입고 발을 잡아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발. 미니멀의 반대라서 맥시멀리스트 슈, 맥시멀 신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등산화나 안전화, 군화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거창이 두껍고 단단하고 발을 잘 잡아주잖아요. 그게 발을 그만큼 보호하고 우리가 험한 산을 걸어도 발이 최대한 덜 불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발이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용도에 맞춰서 내가 발이 불편한데 좀 걸어야 되겠다 할 때는 좀 포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으시고 아 나 오늘 컨디션 괜찮은데 발 운동을 조금 시키고 싶다 할 때는 좀 가벼운 신발을 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 건강을 어떻게 평소에 관리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질문이신데요. 실제로 발이 많이 망가져서 하다하다 안 돼서 병원에 대학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고쳐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발에 위험 신호가 오고 뭔가 사인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감지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그대로 그냥 다 방치해 놓고 근육은 근육대로 다 빠지고 근육이 없으니까 밑에 있는 신경이 다 짓이겨지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막 너덜너덜해지고 신경이 퉁퉁 부어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수술로도 완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 망가진 상태에서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잘 못 걸으세요. 실제로 한 60대 초반인데도 정말 발이 다 망가져서 못 걷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20대, 30대 이후로는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30대부터는 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발 스트레칭, 또 마사지도 좋고요. 종아리 스트레칭, 그 다음에 발을 자꾸 꼼지락꼼지락 하시고 발로 이렇게 수건도 쥐고 꼬집기도 하고 리모컨을 조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발을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게 발 건강을 지키고 관리하시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거기에 추가해서 발을 벌리고 오므리고 발가락 하나씩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 주시는 이런 운동들을 꾸준히 한 번씩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통풍은요. 요즘 통풍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도 식습관하고 생활습관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통풍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증상이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이 통풍이 있으면 평생토록 꾸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혈압, 당뇨처럼 통풍도 필요하면 약을 복용해서라도 요산이라고 하는 수치를 정상 범위내로 잘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증상이 없더라도 실제로 요산 수치가 정상보다 높으면요. 혈액 속에 차고 넘치는 요산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신을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다 쌓여요. 그게 이제 제일 끝머리가 발가락이니까 발가락 관절에 제일 많이 쌓이는데요. 발가락에만 침범하는 게 아니라 발등, 발목, 무릎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기까지도 요산이 다 축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관절을 파괴하고 뼈를 갉아먹고 또 장기도 망가뜨리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따라서 20, 30대 때부터 벌써 통풍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철저하게 식이조절은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면 진짜 먹을 게 없다고들 하시거든요. 고기도 못 먹고 맥주 한 잔도 안 되고 절로 들어가야 된다, 채식주의가 된다 하시는데 보통 저희가 1인분 정도는 드시고 필요하면 요새 약이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약으로 이렇게 조절하면서 운동하면서 수분 섭취 많이 하고 식이는 적절히 조절하시고 그러면 건강하게 잘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는 병입니다. 여하튼 맨발 걷기를 해보고서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처음부터 그냥 맨발로 막 따라 나섰다가는 없던 발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평소에 약해져 있거든요. 평생토록 신발의 보호를 받아서 약해진 부분도 있고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조금 태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맨발로 걷게 되면 무리가 많이 가게 돼요. 생각보다 무리가 많이 가게 돼서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이런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병이 있는 분들은 그런 증상들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시고 발을 좀 유연하고 부드럽게 풀어주고 스트레칭과 마사지 같은 걸 많이 해서 발을 좀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하셔야 손상을 좀 더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발 근육을 좀 많이 움직여서 발을 꼼지락꼼지락하고 구부리고 펴고 벌리고 모으고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하시면 발의 코어 근육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하실 때는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하시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이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조금씩 걸어보고 괜찮은지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 없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지외반증이나 평발, 이런 발의 변형이 있으신 분들은요. 사실은 맨발로 걷는 것 자체는 그런 변형을 조금 더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더 큽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은 맨발 걷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변형을 좀 더 악화시키는 단점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맨발 걷기하고서 좋아졌다는 분도 있고 나빠졌다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맨발로 막 걸으면 신발의 보호가 없이 맨발로 걸었을 때 족저근막에 더 무리가 많이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더 손상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족저근막 증상이 더 악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또 맨발 걷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또 족저근막이 계속 스트레칭이 되고 또 코어 근육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또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 이렇게 딱 결론 지을 수는 없고 본인의 증상에 맞춰서 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가장 주의할 것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당뇨 환자들은 작은 상처나 작은 물집 하나로도 잘 낫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막 절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나 말초신경병증이 있어서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또는 발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맨발 걷기를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신의 근육 중에 엉덩이하고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전체 근육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근육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은 단지 보기 좋게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근육은 우리가 혈당 조절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 소모를 하면서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칼로리 소모도 하고 그래서 근육이 많을수록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공장 또 우리가 탄수화물 포도당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커지면 공장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기초대사율이라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많아지면 우리가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먹었는데도 살도 안 찌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 게 단지 모양을 좋게 하고 몸매를 좋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근육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신호전달물질들이 나오는데 그게 200개 정도가 된대요. 그걸 다 합쳐서 우리가 근육 사이토카인에서 마요카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혈압도 조절하고 뼈도 튼튼하게 하고 심지어는 치매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제일 많은 게 허벅지하고 엉덩이이기 때문에 하체 근육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걷기 운동하고 자전거 타기는 하체 운동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요. 사실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는 하지만 다리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을 때는 그렇게 걷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든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살 편안하게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근육에 자극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는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조금 더 보폭을 크게 해서 걸으면 다리의 근육을 조금 더 자극시키는 운동 효과가 있고요. 걷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기가 조금 더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페달을 이렇게 밟으면 밟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을 끼울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페달을 밟고 또 당기고 두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발을 번갈아 가면서 밟고 당기고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다리의 앞쪽 뒤쪽 허벅지 앞쪽 뒤쪽 종아리 근육을 다 골고루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간 30분을 걷는 것과 30분을 계속 자전거 페달을 굴리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운동 효과가 자전거 타는 게 거의 두 배 이상이 납니다. 달리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 수영 정도의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다리 근력 강화를 위해서는 걷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는 운동이 더 좋고요. 자전거 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하면 별도로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죠. 걷는 것 말고 하체에 단련하는 운동, 저항성 운동 같은 것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고들 많이 하죠. 우리가 100년을 이제 넘나들면서 살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의 발은 10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0년, 60년이 사실은 발의 수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50년, 60년 동안 잘 사용하고 나서 망가진 발을 가지고서 30, 40년을 더 사시려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발이 안 좋으면 여러 가지 전신 건강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10년, 20년을 그냥 이렇게 누워서 지내다가 가시게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내 두 발로 걷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발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했을 때부터 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발을 열심히 운동시켜주셔서 끝까지 걷는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챙기는 것이 결국 언젠가는 나를 챙길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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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